첫번째는 문법이에요. 문법은 진짜예요. 제꺼 들으셔요. 제꺼 들으시면 돼요. 진짜로 제꺼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궁서체예요. 저 되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문법 어려우시면 저한테 오셔요. 저한테 오시면 문법 해결돼요. 이거는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문법을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은 그냥 제꺼 들으셔요. 질문이 되게 많아요. 몇 개월을 했는데 문법이 실력이 안 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 제꺼 들으시면 돼요. 진짜. 그러면 여러분 기본 수업을 또 들어야 되나요. 제가 그래도 한 1년 차인데 기본 수업 또 듣기 싫으시면 여러분 제가 11월 12월 지나고 1월 달에 천재 들어가거든요. 천재 그거 들으시면 돼요. 천재가 여러분 책만 있는 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이론이 있어요. 중요한 이론. 이론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를 푸는 거라서 기본 수업 듣지 않으실 거면 나중에 천재 들으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 괜찮아요. 제꺼 들으시면 진짜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문학이에요. 이제 문학에서 시가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간단하게만 적었어요. 암기할 게 있어요. 암기할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시라고 한다면 표현법이겠죠. 뭐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대유법, 풍류법, 점층법, 점강법, 대구법 이런 것들. 서리법 이런 표현법들하고 그다음에 운율 형성 방법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일단 다 뭐 하셔야 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어를 뭐 해야 돼.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여러분. 자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시어에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가 있어요. 이걸 일단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긍정적인 시어와 부정적인 시어. 그냥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 한 9대 1 정도로 명확하게 나눈 애들도 있고요. 5대 5인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까마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긍정부정 90% 이상 부정이에요. 왜? 까매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까마귀 우리나라에서는 긍정부정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왔는데 까마귀가 깍깍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면 아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다 어둡다. 어둡구나. 안 좋은 얘기 하겠구나라고 알면 돼요. 오케이. 까마귀가 긍정인 거는 사자성어와 이어지는데 사자성어 중에 여러분 뱉어서 은에 갚는다가 뭐죠? 반포지 효, 반포지 은이라고 해요. 실제로 여러분 까마귀가 어렸을 때는 둥지에 있잖아. 엄마 아빠가 벌레를 물어다 주잖아. 그거 못 커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늙어서 힘이 딸리고 애가 성장을 하게 되면 바뀌어요. 포지션이. 엄마 아빠가 둥지에 들어오고 애들이 벌레에 물어다가 엄마 아빠 입에 뭐 해줘? 넣어줘요. 그래서 반포. 뱉어서 은혜를 갚는다. 효를 항한다고 해서 반포지 은, 반포지 효라고 해요. 그럴 때만 까마귀가 뭐가 되는 거야? 긍정이 돼요. 오케이. 정몽주 기억하시죠? 정몽주. 정몽주의 어머니가 정몽주의 아들한테 쓴 시조가 뭐가 있냐면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시작하는 시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너는 백로야. 고귀한 애야. 그러니까 까마귀 노는데 뭐 하지 마? 가지 마. 그 말은 뭐가 돼? 배경식 돌리면 조선 이성계하고 놀지 마. 너는 뭐야? 고고한 백로 같은 애야. 이해되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긍정부정 일단 나눠주는 거야. 까마귀는 일단 쉬운 거고요. 좀 어려운 시연은 이런 거거든요. 좀 어려운 시연은 가을. 이런 건 좀 어려워요. 가을. 가을은 거의 5대 5라고 봐도 되거든요. 자 천천히 갈게요. 가을이 긍정적일 때는 왜 긍정일까? 그렇지. 수확의 계절이에요.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큰 명절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가을에 있죠. 우리나라 뭐 추석. 미국 애들도 밀 수확하고 이러니까 추수감사절이잖아. 그치? 제일 큰 명절이라고 봐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수확의 계절에 뭐가 있어? 가을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시어 중에서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건데 올라간 상승적 이미지가 있고 내려가는 뭐가 있을까? 하강적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상승은 긍정적이고요. 하강은 뭐가 된다? 부정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떨어지는 게 하강적 이미지인데 가을은 이제 시작되겠지. 죄다 뭐하죠? 죄다 떨어집니다. 죄다 떨어져요. 그치? 그래서 이때 가을이 부정이면 뭐가 된다? 쓸쓸함의 계절로 부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이 오케이. 그럼 시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았어. 그럼 그게 시어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 가을이라는 게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한 번은 들어봤죠? 19채 향가 중에 월명사가 지은 제망매가가 있어요. 그쵸? 죽은 누이를 추모하며 부르는 노래인데 일단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아 누이가 죽었구나. 그거로 인한 슬픔을 종교로 승화시킨대. 거기 뭐라고 나와?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어느 가을이에요. 누이의 죽음이잖아. 그치? 그럼 이때 가을이 풍성함이겠어? 아니면 쓸쓸함이겠어? 당연히 쓸쓸함이겠지.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나는 그녀와 올 가을에 결혼을 합니다. 이랬어. 이 가을이라고 하는 시어가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시어와 어울렸죠. 결혼이라는 시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부정? 말 쉽게 하지마. 말 쉽게 하지마. 아 이거 녹화지? 긍정이에요. 결혼은 긍정이죠. 그렇죠? 결혼은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가을에 나는 그녀와 결혼한다라는 말이니까 가을은 뭐가 되는 거야? 쓸쓸함이야? 풍족함이야? 풍족함의 어떤 긍정적인 뭐가 된다? 시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분석하는 거야.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시어를 뭐한다? 파악을 해주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선택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항상 그래요. 1, 2, 3, 4번, 3번 체크, 넘어간다? 1번, 2번, 3번 왜 안 봐? 이게 공부야 여러분. 이게 공부야. 이 선택지 그래서 넘기길래. 잠깐만 넘기지 마봐. 1번 읽어봐. 오 잘 읽었어. 이게 뭔 말이야? 몰라요. 근데 왜 3번 했어? 정답은 맞잖아요. 오 맞아. 근데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만약에 나중에 이게 이 선택지가 시험에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에이 나온다니까. 문학은 여러분 선택지 싸움이에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점이 똑같은 말을 바꿔 안 바꿔 맨날. 맨날 바꾼단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버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계속 봐야 돼. 자. 무슨 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용훈의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이거든요. 자. 일단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 표현법 벌써 두 가지 들어가요. 나는 뭐뭐뭐다. 은유법 들어가요. 그렇죠? 당신은 행인. 너도 뭐뭐뭐다. 역시 은유법이에요. 근데 얘 문장구조 얘 문장 똑같죠? 대구법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표현법을 알고 있어야 보이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당신은 흑발로 나를 짓밟아요. 그렇지? 흑발. 긍정부정. 부정이고 그리고 그냥 밟는 것도 아니고 뭐해요 지금? 짓밟아요. 당신이 나를 짓밟고 있어. 그렇죠? 그럼 다 봐봐. 그럼 당신은 나에게?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는 행동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잖아. 그렇죠? 너무 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봐.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가고 있어. 당신이 나를 흑발로 짓밟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을 안고 가고 있잖아. 그렇지?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만들 수 있냐면 당신과 나의 행동이 지금 뭐가 되고 있구나? 대조? 대비가 되고 있구나.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기 싸움인 거야. 자, 그럴 듯하게 뭘로 빼냐면은 이 작품은 당신과 나의 행동의 대비, 대조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버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주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믿음,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믿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뭐하고 있다? 희생하고 있다. 다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면 되겠지. 여기 나와요. 바람, 눈비 맞고. 그렇지? 바람하고 눈비예요. 눈하고 비는 할 말 없지. 눈, 비 다 무슨 이미지예요? 하강적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눈비도 긍정, 부정. 부정이지. 그런데 봐. 문학 공부가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눈비가 하강적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긍정일 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영화에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사하는 거야. 이사하는데 되게 가난한 살림살이가 용달차 뒤에 보여. 그렇죠? 뒤에 보이고 엄마하고 딸내미는 용달차 앞좌석에 앉아있고 아빠는 뒤에 짐칸이랑 앉아있는데 아빠가 표정이 안 밝아. 되게 밝으면 좋은 데로 뭐 하는가 보다? 이사 가는 거구나 할 수 있겠지만 아빠가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 좋은 데로 가는구나 나쁜 데로 가는구나. 나쁜 데로 지금 이사를 가는구나 할 수 있지. 맞아? 그때 하다 눈이 쫙 내려요. 낭만적이야? 낭만적이야? 가능해? 불가능하지 당연히. 그렇죠? 야 눈까지 내리는구나. 앞날이 참 뭐하겠구나. 깝깝하겠구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때 눈은 부정이야. 그런데 이제 막 사귀기 시작했어. 손 잡아도 돼? 그럼 자꾸 막 걸어가는데 눈이 쫙 내려요. 낭만적이야 낭만적이지 않아. 그렇게 가는 거지. 그치? 상황을 보고 분위기를 보고 시어를 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눈이 부정 이런 건 아니잖아. 이해되셨죠?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 부정적인 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견디면서 너를 뭐하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마지막에 나는 나로 빼 당신은 행인. 맨 처음하고 맨 끝하고 이렇게 똑같으면 무슨 구조다? 그렇지. 숨이 상관식 구조가 돼서 운율 형성하고요. 그다음에 의미 강조하고요. 여운 주고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안정감까지 주고 있는 거지. 외워야 돼. 이런 거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숨이 상관식 구조? 이게 뭐야? 이러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이해돼요?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렇게 A4에다가 시 한 편을 적어가가지고 이렇게 줘요. 하나씩 준 다음에 아는 만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써라. 만약에 이 작품이야. 그렇죠? 한용훈 거야.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아는 학생이라면 한용훈 1920년대 종교시 시작을 하겠죠? 대구법, 은유법 들어가겠죠? 쓰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는 게 있다 없다. 있다잖아. 그렇죠? 못 쓴다? 열 개도 못 써요. 여러분 열 개도 못 써. 한 세, 네 개밖에 못 쓴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은 공부를 하는 게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시어 분석하면서 계속 하시는 거야. 몇 번을 얘기를 하지만 내가 공부한 작품이 시험에 나오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공부했어. 그랬더니 정말 시험에 대박. 나왔어. 와 역시 유승범. 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거든. 그렇죠? 힘든 일이야. 다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처음 본 작품이 오더라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그래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란 말이야. 그게 최고야. 오케이. 그리고 물론 이제 모의고사 시험 앞두고 모의고사 할 때 제가 몇 개 던지긴 해요. 오늘 이번에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한 번 더 보고 가. 이렇게. 그런 건 이제 있어. 그런 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적중할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시어 중심으로 뭐 하시면 돼? 봐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현대시고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 보라고 했잖아. 선택지. 이건 아까 작품하고 관련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뭐냐면 봐봐. 어떤 시의 문제겠죠. 그렇죠? 봐요. 특정한 억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대. 특정한 억구를 반복한다는 얘기가 아까 말했던 무슨 표현법이냐면 대구법. 그렇죠? 대구법. 그러니까 뭐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풀이 눕는다. 이런 게 지금 뭐가 되네. 특정한 억구가 뭐 되고 있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오케이. 말 나온 김에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반복이 되면 운율하고 의미 강조는 거의 90% 이상 들어가요. 어? 의미 강조. 그러니까 운율은 100%고요. 의미 강조는 90%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말도 있잖아. 예를 들어 봐봐. 엄마 저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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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가 있는 문장이니까 의미 강조도 되고 운율도 돼. 운율형성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봐. 어어어어어. 바보같지. 그렇지? 그런데 봐. 어어어어. 얘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죠? 얘는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 의미 강조도 안 되는 거야. 다만 뭐는 되겠어? 운율 형성은 되는 거지. 그렇지? 반복은 무조건 운율이에요. 반복은 무조건 운율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됐던 특정한 의문이 반복이 됐건. 그렇지? 시어가 반복이 됐건 간에 무조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대구법에 대한 얘기고요. 묻고 답하는 방식이래요. 이것도 표현법에 들어가요. 묻고 답하는 건 무슨 표현법이라고 할까? 문답법이라고 해요. 문답법. 문답법. 묻고 답하는 거.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문답법이 지 혼자 하면 지가 묻고 지가 답하니까 네 글자로 변해요. 뭐라고 변할까? 자, 문, 자, 답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비유적 표현이에요. 비유적 표현. 표현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비유하기, 강조하기 이런 식이 있거든요. 비유자, 비유라는 얘기는 원관념하고 보조관념. 그래서 지규법, 은유법, 의인법, 활류법 이런 거, 대유법 이런 것들이 다 보통 유 들어가지. 지규, 은유, 활류, 풍유, 대유. 이게 비유예요. 제일 쉬운 건 곰 같은 선생님, 천사 같은 우리 아기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알고 있어야겠지. 그게 비유예요. 마지막이 대조적 심상인데 시어와 시어가 모덴다? 차이점이 대조예요. 유리왕이 쓴 황조가 할까요? 헐헐 나는 저 쾌꼬리 암수수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야? 이러거든요. 나는 지금 혼자란 말이야? 그런데 쾌꼬리가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두 마리가 되게 사이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두 마리인데 나는 혼자잖아. 그럼 나랑 쾌꼬리랑 뭐가 돼버릴까? 대조가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외로움이 더 뭐가 될까? 강조가 되겠지. 그런 게 이제 대조적이다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선택지도 뭐 하셔야 돼? 읽고 알아둬야 나중에 뭐 할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이에요. 고전시예요. 고전시는 여러분 똑같은데 고전시는 이게 추가가 됐지. 갈래별 특성 파악이라는 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고대가요 특성, 그치, 그다음에 향가, 시대별로 갈게요. 삼국시대 고대가요 특성, 그다음에 향가,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향가, 그다음에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시조 중에서 연시조, 사설시조, 가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셔야 돼? 파악해놓고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다 똑같아요. 그다음에 현대시랑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단, 요즘 문제가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렇게 약간 수능식으로 가고 있어요. 한 3년 됐거든요. 예전에는 여러분 시조 문제가 나오더라도 딱 몇 개 하나만 던져주고 이 시조만 분석하면 됐거든. 요즘에는 두 개 붙여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고 있단 말이야. 어려워졌지. 그치? 이거 쉬워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어려워요. 그래서 시조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대시를 안 하는 이유는 현대시는 좀 길다 보니까 지면을 많이 차지하거든. 그래서 현대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시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오케이. 이게 정시상 송인이고요. 성산문의 성산문의 이 시조예요. 이거 제목 뭐죠? 얘는 정시상 송인이거든요. 얘는 제목 뭘까요? 여러분 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시조는 제목이 없습니다. 들어봤는데 이런들 어떠함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하여가 우리가 지어준 거야.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고쳐주고 단심가 우리가 붙여준 거지 원래 고시조는 가보기역 이전까지 고시조는 제목이 없고요. 현대시조는 제목이 뭐하다? 있다. 그렇게 분리하시면 돼서 제목 없어요. 제목 없어요. 자 봅시다.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건데 중요한 것은 풀빛은 빨간색. 풀빛은 푸른데 나는 지금 이별하면서 슬픈 노래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 풀빛하고 나하고 뭐가 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는 거야. 아름다운 풀빛인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구나. 이별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대동강. 고전시에서 대동강은 강은 항상 장애물이에요. 웬만하면 강은 장애물입니다. 오케이. 물 이런 건 장애물이야. 생각해봐. 견우증력 맞고 있는 게 뭐예요? 은하수. 그치?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공간 장애물이고요.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을 더하는데 그 언제 닿을 것인가. 그럼 대동강 물 말라 안 말라? 안 마른다는 얘기야. 누구 눈물 때문에? 내 눈물 때문에. 무슨 표현법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과장법 들어간 거지. 그리고 어순이 바뀌었지? 이렇게 이렇게 내 눈물이 더하는데 대동강 물은 언제 다 마를까? 어순 바꾸는 거 무슨 표현법? 그렇지 잘했어. 잘하네. 도치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사문구예요. 이 몸이 죽어가서 난 죽으면 뭐가 될까? 이랬더니 나는 소나무가 돼야지 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아까 말했고 묻고 답했으니까 무슨 표현법? 문답법이 되고 지 혼자 묻고 답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자문자답이 되겠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전문학에서 여러분 외워야 돼요. 고전문학에서 지조, 절개를 상징하는 애들이 대표적인 게 다섯 개가 있다고 보면 돼요. 나무나무, 꽃꽃이에요. 대나무, 소나무, 매화, 국화, 바위. 이 정도예요. 대나무, 소나무, 매화, 국화, 바위.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럼 봐. 성사문이 나는 죽어서 뭐가 돼야지? 소나무가 돼야지. 이미 여기에 의미가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나는 지조, 절개를 뭐하겠다? 지키겠다. 그래서 봐. 백설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나 혼자 푸른 빛을 뽐내겠대. 오케이. 그럼 당연히 봐봐요. 여러분 소나무가 푸른색이야. 그럼 얘가 긍정이죠. 그치? 근데 푸른색하고 흰색하고 지금 같아달라. 다르지. 대조가 되고 있지. 그럼 봐. 얘가 긍정이니까 이 새끼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분석을 할 때. 아 그럼 샘. 잠깐만요. 성사문이가 단종을 보기시키려다가 죽은 사육신의 한 명이니까 그러면 백설은 아마 단종을 해야려고 했던 상대방이 되겠네요. 그래.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게 안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하얀색과 푸른색의 무슨 대비가 되고 있다? 색채 대비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갖고 문제를 만든다면 이거예요. 1번 가는 과장법. 아까 과장법 썼지. 대동강 물 안 말라. 누구 눈물 때문에? 내 눈물 때문에. 그렇죠. 과장법 들어갔고요. 나는 문답법. 난 죽으면 뭐가 되지? 조나무가 돼야지. 그치. 그래서 1번 맞는 말이야. 2번 색채 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까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는 있죠? 여기는. 색채 대비 있어 없어? 없어요. 정답 몇 번이야? 2번이 정답. 오케이. 3번은 뭘까? 풀빛과 백설은 화자와 뭐가 되고 있대? 대비가 되고 있대요. 맞지? 왜? 풀빛은 예쁜데 나는 슬프잖아. 대비죠. 흰눈 나는 싫어. 그렇죠? 난 무슨 색이 될 거야? 소나무. 푸른색이 될 거야. 대비되는 거야. 오케이. 마지막. 공간적 배경은 의미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일까? 얘는 공간적 배경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뭐의 공간? 이별의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여기는 공간 있어 없어? 없어요. 아 공간 있는데? 봉래산 제1봉.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신선이 사는 그 봉래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아니 봐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에 있어야 지조절개가 있는 소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 어디에 있어도 소나무는 뭐에 의미가 있는 거야? 지조절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장소는 여기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떨어지게 되겠지. 이해 되셨어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문법도 재밌지만 여러분 문학은 더 재밌지. 문학은 정말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문학은 어려운 거 아니야. 즐기면서 하는 거야. 말은 되게 쉽다 이 새끼야. 나는 못해먹겠구만. 하면 돼. 하면 돼. 아셨죠? 자 10분 쉬고 와서 그 다음 소설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